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 방송 및 음악하시는 분들을 위한 역대급 야마하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완전 신나 지금부터 바로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케이블들이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절한 설명서까지 여기에 귀여운 마이크, 파우치까지 있습니다 믹서, 마이크, 헤드폰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, 우선 보세요 완전 작고 귀엽죠?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마이크, 헤드폰까지 들어있는 AG03 마크2 패키지 이 작고 깜찍한 믹서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자, 이렇게 해서 세팅이 모두 끝났고요 믹서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믹서에 들어갈 사운드를 완벽하게 잡아줄 YCM01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, 아, 아 오, 들리는 건가? 아, 아 오,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로즈골드로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적으로도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오디오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단자들이 있고요 여기는 마이크 볼륨을 제어할 수 있는 페이더가 있습니다 컨덴서 마이크 전원을 공급해주는 팬텀 파워가 있고요 컴프 EQ 버튼과 그 밑에 있는 리버브 버튼을 통해서 각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고 이번 AG03 마크2 제품에 새롭게 추가된 뮤트 버튼입니다 뮤트 버튼은 마이크 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설정한 볼륨을 건드리지 않고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MP3나 스마트폰 등 외부 소스를 연결하기 위한 억스 단자는 사극으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보이스 챗을 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기능은 USB 케이블로 연결된 컴퓨터와 억스로 연결된 스마트 기기로 동시에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스위치들은 USB 케이블로 송출되는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헤드폰이나 모니터 스피커로 1번, 2번 채널 출력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AG03에는 정말 중요한 루프백 기능도 있는데요 루프백이란 별도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입력되는 신호와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동시에 믹스하여 녹음 및 출력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인 거죠 자, 루프백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또 AG03에는 정말 중요한 DSP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별도 소프트웨어 없이 자체적으로 음향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DSP 기능이 없다면 별도 소프트웨어를 추가 사용해야 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기능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할 때 정말 꿀 기능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DSP 효과를 더욱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지원하는데요 심플 및 디테일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해서 AG Mark II에 연결된 모든 iOS 장치에서 세부적인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 보세요! 이렇게 쉽게 컨트롤이 되네요 AG Mark II에는 스테인버그의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인 큐베이스 AI와 오디오 제작 및 편집용 웨이브랩 퀘스트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큐베이스로 오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다양한 영감을 줄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G03 Mark II의 언박싱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G03 Mark II 하나로 모든 준비 끝 완벽해 AG03 Mark I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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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